안녕하세요. 임지혜입니다. 오늘 수원이 35.8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전국 최고기온을 보였습니다. 현재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 전라, 경상남북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자외선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전라남도, 충청북도, 경기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중부, 충북 북부, 경남 서부지방에서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고요. 또한 강원도 영동지방은 오늘 밤부터 비가 오겠는데요. 영동지방의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면서 20에서 60mm의 강수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내일 오후부터는 경상남북도 해안지방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전국은 내일 대체로 맑겠고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또한 내일도 서울 33도, 수원과 청주, 광주 34도 등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와 그 밖의 대부분 지방으로도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약자는 야외활동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내일 아침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북동쪽에 자리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제6호 태풍 망호는 일본 남쪽 해산에서 북진하고 있습니다. 중형 크기에 매우 강한 태풍인데요. 앞으로 일본 열도 남단을 따라서 동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오늘 오후부터 당분간 남해와 동해상의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겠습니다. 다만 강원도 영동지방에 비가 오겠고 경상남북도 해안지방에도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동해안과 남해안에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강원 산간과 동해안은 내일까지 짙은 안개가 끼겠고 안개로 인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등 전국이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3도, 청주와 광주 34도 등 오늘과 비슷해서 무척 덥겠고요. 대구 30도, 부산 29도 등 경상남북도는 오늘보다 2도 정도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남해 앞바다를 제외한 남해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남해 동부 앞바다와 동해 전해상에도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남해 전해상과 동해 전해상에서 2에서 6m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상에서도 1에서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전해상에서 안개가 짙겠고요. 동해안에서는 너울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